이게 되면 석동윤 변호사 우리한테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이번 이철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도 이번에 친윤이 공천 과정에 일체 개입한 것이 없고 그 증거 하나로 석동윤 변호사처럼 40년 지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경선 과정에서 정리정돈이 됐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아마 출마를 하게 된 거네요 어려운 결정을 아마 했겠죠 당을 나오는 거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직언글에 있는 분이니까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윤 변호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그다음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윤 변호사 국민의힘 컷오프 이후에 자유통일당 입당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석동윤 변호사를 다뤘습니다 석동윤 변호사 1960년생입니다 대통령하고 동갑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 이제 거의 같이 활동했으니까 친분 이 상당히 두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서울 송파갑 여당 공천 과정 컷오프가 됐죠 컷오프가 된 다음에 당 승리위에 100위 종굴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어떻게 자유통일당에 들어가 가지고 비례대표 입원을 받게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석동윤 변호사 는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검찰 출신들 전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일단 입신 출세에 대해서 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법고시를 하죠 사법고시를 하고 또 검사생활 하는 시절에 그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부분 그런 율사 출신들 법조계 출신들이 정치적인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석동윤 변호사도 국회의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라는 조직은 우리나라의 다른 여타 조직들 보다도 훨씬 더 기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선의원인지 재선의원인지 삼선의원인지 이게 무진장 중요해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그러니까 초선 들은 별로 이렇게 발언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대개 50대 정도에 들어가야 되고 60줄에 이런들 국회의원에 그렇게 출사표를 던진 건 그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조금 늦은 겁니다 조금 늦은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50대에 입신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원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음은 67세 니까 67세에 초선의원으로 그렇게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석동윤 변호사 입장에서 입원이 마지막인 겁니다 이제 관훈이라는 것이 관훈이라는 것이 그냥 시와 때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이번에 기회가 참 좋았는데 윤 대통령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좋았는데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그냥 예선에서 탈락을 해버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동윤 변호사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아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비난 하거나 그렇게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해 가지고 당선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유통일당이 얼마나 이제 전국에서 표를 모을 수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동안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도 2020년도 4.15 총선을 보게 되면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제 옛날 같았으면 한 사람 정도 꼽아줄 수가 있는데 석동윤 변호사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이제 국회의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비례대표에 한 사람 정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 대통령 몫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무 뭐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한 사람 꼽은 것이 비례대표에는 거의 전무한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은 세상 표현 을 들면 죽 써 가지고 뭐 다 줬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네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정리 정도를 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석동윤 변호사의 출사의 변입니다 출사의 변인데 보시게 되면 저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도 변호사로서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자유통일당의 입당 과 비례대표 출마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중대 성부입니다 마지막 이란 이야기죠 시간으로 보게 되면 60대 초반 1960년생은 뭐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죠 이번에 국회의원을 출마 할 수 있는 물론 뭐 67세가 돼서도 요즘에는 다 건강하다고 하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석동윤 변호사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본인이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